송과 귀가 꽁꽁 얼 것만 같은 날씨가 되면 꼭 생각나는 간식이 있습니다. 바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인데요. 그 자체로 섭취하기보다는 팥고물, 파당금으로 많이 쓰이고 주로 떡이나 주구에도 다양한 음식의 재료가 되는 우리에게 친숙한 식재료인 팥의 효능에 대해 알아봅시다. 팥은 고단백 식품으로서 식사에 포함될 때 풍부한 단백질을 제공하여 근육 건강과 성장을 촉진합니다. 팥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팥에는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과 혈액순환 배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팥에는 비타민 B, 마그네슘, 아이언, 인 등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한 식체 기능을 지원합니다. 식이섬유가 풍부한 팥은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팥은 몸에 좋은 식품이지만 역시 과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몇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일부 사람들은 팥을 소화하기 어려워할 수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팥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대장 내에서 발효되어 가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가스 형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일부 사람들은 팥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특히 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. 팥에 함유된 산화방지제는 과도한 섭취 시 산화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세포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. 팥은 설탕이나 더러운 처리 방법에 따라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치아 의식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. 팥을 섭취할 때는 적당한 양을 유지하고 다양한 식품과 조화롭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언제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